2015년 구리 당구 월드컵 산체스 선수와 야스포스 선수의 준결승전 경기 중에서요 야스포스 선수의 17점째 샷입니다. 노란공을 1족구로 한 대회전에는 키스가 있을 수 있어서 걸어치기로 득점했는데요 어떤 회전과 당점으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 걸어치기의 경우도 1분의 2보다 두꺼운 두께로 걸어칠 경우에 빨간공이 노란공 쪽으로 오는 키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얇은 두께에도 밀리지 않도록 중하단 당점을 사용하고요 내공이 먼저 득점이 되도록 약간 빠른 속도로 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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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